자 그럼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보죠. 첫 번째 뉴스는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집과 펀드는 팔고 예금을 늘린다는 정보가 지금 입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시장을 주로 보니까 자산가들도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 은행권들을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은행으로 돈이 더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4대 은행이라는 게 신한국민 우리 하나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 수 그러니까 은행에다 10억 원 이상 맡긴 사람의 수가 전년동기 대비해서 은행별로 7에서 20%가 늘었고 이들 자산가가 맡긴 돈도 같은 기간에 9에서 15%가 늘었다.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 금융자산 10억 이상이 최소한 10억이죠. 왜냐하면 그것만 있는 거라는데 증권에도 있고 그럴 테니까. 어쨌든 이 거액 자산가들의 은행 왕래 비중도 늘었고 맡긴 돈의 금액도 늘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밝힐 수 없지만 고액 자산가의 수탁 자산은 은행마다 한 1조 1년 동안 한 1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부터 독일 국채에 대한 DLS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은행권에서 돈이 빠지네. PB를 만나기 싫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골드북이 싫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또 불어버리니까 아이고 어디 갈 데가 없다. 다시 은행으로 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이렇게 글로벌 리프 창궐하면서 뭔가 내가 돈을 더 불려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내기보다는 지킨다. 지키자. 그런 생각이 들만 해요. 왜냐하면 다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금융자산만 있는 건 아니고 대체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사업 자체가 변동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금융자산만이라도 좀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별로 이렇게 보면 뭐가 많이 늘었냐 보니까 정기예금이 좀 늘었는데 정기예금 중에서도 아주 초단기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여차직 하면 왜냐하면 한 달짜리 3개월짜리는 나중에 진짜 여차직 하면 해지하더라도 별로 손해 안 보거든요. 워낙 이자가 작아서 그런 부분으로 굴리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어차피 1년짜리나 수시입출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수시입출금 같은 데 넣어놓거나 아니면 저축선보험 같은 것들 주로 은행에 가면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그건 절세 효과가 있는 상품 쪽으로 어차피 이자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절세 효과가 있는 쪽으로 많이 문의가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이동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래세세 프라이빗뱅킹하는 분도 모셔서 보면 작년에 상당한 거액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현금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집 팔고 그쪽으로 갔겠어? 그런데 대체로 그런 분들은 다주택에다가 상업용 건물에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자산을 좀 처분해서 금융자산. 그런데 이제 수시입출금이라든지 단기 정기예금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는 돈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채권을 사거나 정기예금을 안 하고 한 달짜리 3개월짜리로 묶어두겠어요? 뭔가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거나 그러면 뭔가 리스크를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주식예탁금도 분명히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은행권의 어떤 금융상품의 증가도 보면 단기 부당화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이전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액자산가 쪽에서 집 펀드 팔고 예금을 확 늘렸다. 그래서 집과 펀드가 사실 가장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간접 상품의 펀드가 더 불안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직접 상품인 주식 그리고 가장 안전한 예금 상품으로 이렇게 다시 늘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뉴스가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JR주니어 님이군요. 저도 아직 대기 중이라고 수시입칠금으로 넣어놓고 뭘 해야 될지 약간 대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돈을 묶어두어도 사실 금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세금 빼면 그거나 그거나 그냥 일단 묶지 말고 일단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재택근무가 특히 실리콘밸리하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업무용 부동산에 과연 이게 이렇게 돈이 가는 게 맞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형태의 IT든 뭐든 간에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사업 하나 채워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동서공을 막론하고 어느 회사나. 왜냐하면 그게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기가 좀 그런 게 사실 우리도 이 공간을 임대를 내지만 어쩔 때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휴 이렇게 하면 통통 비어있는데 이거 월세 낼 생각하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사든지 조그마한 회사는 그냥 이런 거 하나 사든지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어디 좀 싼 땅 구해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곡이라든지 가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또 판교 물론이고. 사실 제가 아는 벤처기업, IT기업도 지금 많이 컸는데 사실 판교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보면 그 부동산 가치만 해도 꽤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있잖아요. 또 하필 왜 고기가 딱 생각이 났을까? 아니 그 강남에. 지나가다 보면? 딱 보이잖아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거기다가 또 요즘 물류창고들이 워낙 또 많이 수요가 있는데 경부라든지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 하다 보면 서울 인근에 큰 물류창고들 갖고 있는 두 마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들이 이제 대부분 물류창고가 있어요. 그런 데들이 또 지가가 올라서. 그런데 이제 얘가 왜 동서고금이라고 그러냐면 IT 공룡들도 사실은 페이북이다, 구글이다, 애플이다. 애플도 엄청 돈 많이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캠퍼스라고 그러잖아요. 구글 캠퍼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층 건물로 짓지 않죠. 펠로알토라든지. 아주 넓게.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가면 카페테리아에 또 짐에다가 거기 또 아이들 보육원에다가 거기서 다 할 수 있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IT 공룡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 딱 돼버리니까 다 재택근무를 들여서. 오늘 뉴스 나온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10년 안에 전 직원의 반을 재택근무한다. 그러면 그 펠로알토라든지 그 실리콘밸리의 그 비싼 땅에 그렇게 넓게 업무용 부동산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죠. 펠로알토가 그 동네 이름입니까? 그렇죠. 펠로알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봐야죠. 힙합 한 사람 중에 펠로알토가 있어요. 그래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 IT 공룡발 사무실 무용론이 굉장히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 같지만 인사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과연 재택근무로 계속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만약에 별로 그냥 모여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재택근무를 하면 직원이 좋아할 가능성이 많죠. 왔다 갔다 지옥철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확산이 돼버리면 업무용 부동산이 이게 어떻게 되나. 여의도만 하더라도 지금 공실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여기 몇 년 전에 전경영 빌딩이 크게 올라갔죠. 지금 사학연금 빌딩 리모델링 하고 있죠. 공무원연금 크게 올렸죠. 그 옆에 있는 우체국 올리고 있죠. 또 지금 ifc 옆에 엄청나게 큰 게 박본이가 짓고 있죠. 여의도만 해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강남권이라든지 광화문권에 업무용 부동산이 과연 이게 가격을 버텨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비대면 상업행위 상거래가 워낙 늘다 보니까 어제도 저희 동네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공실 임대를 붙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우리 1층에도 많잖아요. 네. 우리 저희 회사 1층에도 3개인가 2개인가 지금 장기간에 공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 내지 업무용 시설에 대한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투자의 세계에 이렇게 랩핑이 돼서 꽤 많이 유통이 되고 있듯 특히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 연기금이라든지 우리 프라이빗 뱅킹 쪽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추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건지 흐름이 그런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좀 큰 집들이 잘 나간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서재 같은 거. 댄이라고 하죠. 오피스가 대부분 다른 외국의 어떤 개인주택은 오피스 또 작은 집은 댄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우스 오피스 개념으로 별도의 룸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그런 수요는 많이 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집들 요즘 인기가 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안마기 회사가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네. 엄청 팔린대요. 요즘 광고 시장 보면 그 안마기 회사들이 그냥 거의 엄청난 광고주가 되고 있죠. 안마의자 뭐 이런 거예요? 네. 안마의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까 댓글에도 좀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무역과 금융의 중심이었던 특히 아시아 쪽에 홍콩이 지금 양해와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걱정하는 기사들이 좀 있던데요. 이제 국가보안법을 전인대에서 제정한다고 그러니까 홍콩에서 다시 우산시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범죄인 송환법이었거든요. 범죄를 저질르면 중국에 송환할 수 있다는 그 법 때문에 사실 우산시가 굉장히 가열차게 했다가 그게 조금 완화됐었죠.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다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국보법을 한다는 거는 일국 양재의 근간을 어떻게 보면 허물어뜨리는 그런 조치가 된 거라서 홍콩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5.56%가 홍콩 중시에서 하락을 했고 그 영향 때문에 사실 양해 기간이었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의 의지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지수도 2% 가까이 떨어졌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도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홍콩에 수출하는 걸 보면요.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4위입니다. 전체 수출량의 5.9%인데 이게 사실 홍콩에 수출한다기보다는 홍콩으로 수출해서 중국으로도 가고 여기서 미국으로도 가고 특별지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콩이 만약에 무역금융의 중심지로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탈락을 시키는 건 미국이 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시키죠.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무역상의 영향도 많이 받을 뿐더러 제가 더 걱정인 것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증시의 반등력이 세계 주요 시장에서 거의 선두권이거든요. 그건 뭐냐. 중국과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빨리 매도 일찍 맞았다고 그러니까 회복하다 보니까 대중국 수출 양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들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증시에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를 프록시마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계 자본이 중국을 쇼치고 싶으면 쇼치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난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초대 손님들이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 장세에서 미중 갈등 장세로 바뀐다. 이다솔 차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김일구 상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오건영 팀장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직전 두 달 동안 3월 하순부터 시작됐던 반등 장세와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겠냐. 한국 증시의 어떤 굉장히 차별적인 건 아닙니다. 비교적 좋은 무드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콩콩에 집중돼 있는 어떤 무역이나 금융의 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훼손된다면 우리 증시가 3, 4월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금요일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첨예한 갈등 양상은 11월 3일 대선, 미국 대선 전까지는 극적으로 완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기보다는 계속 말풍선이지만 말폭탄이지만 계속 더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도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콩도 잘 우리가 좀 주시하면서 장대응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